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육백 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리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허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사라면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랜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난 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시련과 한란 앞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슴이 찢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산산이 부서질 정도의 절망 앞에 놓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찾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시굴락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폐호의 현장과 마주합니다 서읍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황폐가 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집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슬픔으로 기력이 고갈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절망에 빠지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슬픔과 상신감에 눈이 먼 다윗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는 것까진 고려합니다 다윗도 이 배신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사랑한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으로 언급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든 시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애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애봇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관련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애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윗은 감정과 절망의 급류에 휩쓸리는 대신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또 긍정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다윗의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괴사항에서도 감정이나 인간의 판단에 따라 서둘러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았을 때 평안할 수 없는 평안과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윗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압도당하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용기와 또 방향을 찾고 상황의 계도를 바꿉니다 이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0명의 군사 중 200명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추격 중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이 위기에 처한 애곱의 종을 만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그 종을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내 형제 자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곱의 종은 그 대가로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의 유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도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삶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다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절망에 몰아넣는 것 같은 사항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닥칠 때 다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풍랑이 있다면 풍랑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익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는 믿음의 종으로 이하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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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